안녕하세요. 6월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시간 진행을 맡은 문지원입니다. 이 시간은 좋은 성품 부모 세우기, 좋은 성품 다음 세대 세우기, 좋은 성품 지도자 세우기 등 사용을 하고 계신 또 성경에 근거한 성품 교육으로 평생학습 교육기간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이영숙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영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미주 좋은나무성품학교가 2019년 2년 전부터 미주법인이 만들어졌는데요. 뉴저지에 그 법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오시나요? 네. 캘리포니아로 이사해서 플러튼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더 사랑하게 된 1인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좋은 성품으로 미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러튼에는 언제부터 오픈이 되신가요? 플러튼은 원래 플러튼에도 미주법인이 전 지역을 했거든요. 동부서부할 것 없이 세미나 하고 산호세도 가서 세미나 했고요. 임만우엘 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교회들과 또 달라스, 세미안교회 같은 거기는 한 토요일 성품학교를 그냥 토요일날 한글학교를 바꿨어요. 요즘 교회들이 한글학교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품학교로 이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한 250명 거기 달라스의 세미안교회가 달라스 좋은 남은 성품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유스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부에 본부가 있다 보니까 뉴욕, 뉴저지에 학교들이 좀 많았고요.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학교들이 많았고요. 지금 이제 LA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좋은 성품 134호, 좋은 성품에서도 이런 발간하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 기사들이 쫙 모여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세미나를 참 곳곳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성품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리고 가르친다고 효과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그 성품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성품을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제 이런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열려가지고 좋은 성품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성품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게 세미나가 아니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이형수 박사의 좋은 성품 이러면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궁금하거든요. 이형수 박사가 누구야? 그렇죠. 또 하나는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 뭐야? 그는 시대마다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를 많이 이제 교회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한 기관이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그래서 곳곳에서 다음 세대나 아니면 부모들이나 또 시니어들을 위한 또 어른들을 위한 성품학교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먼저 가서 세미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이해가 돼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정말 많은 곳곳을 산옷에서부터 LA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동부도, 메릴랜드 쪽. 투어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저 혼자 다닐 수 없고 저희 한국 스태프들 또 뮤즈 스태플들이 같이 다녔는데요. 팬데믹이 딱 터진 거예요. 맨 마지막 팬데믹 끝에가 뉴욕, 뉴조지 세미나 끝나고 달라스 세미안교회, 달라스 텍사스 세미나 딱 끝났는데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팬데믹이. 그래서 교회들이 다 클로징하고 저도 이제 뮤즈 법인 문 닫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데 언날 그 달라스에 있는 그 세미안교회 단임 목사님이 이은상 목사님이라고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진취적이시죠. 교육 목사님들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박사님 세미나 끝나고 가시자마자 완전히 팬데믹이 달라스를 덮쳐서 교회 문을 닫았는데 할 게 없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온라인으로 좋은 나무 송풍학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희가 한 25기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줌으로 미주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제 각 기관이 발표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정말 한 6기 기관이 발표했는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부정으로만 우리가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놀라운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달라스 좋은 나무 송풍학교 문을 열고 그리고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아이들 교육을 한국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달라스를 가서 곳곳에 갔던 것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줌으로 어느 곳이나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비대면 좋은 나무 송풍학교가 제가 어저께 발표를 들으니까 아주 어린 5살부터 유스까지 고학년까지 그렇게 송풍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그게 지금 한 25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 끝났잖아요. 대면으로 이제 이어져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학교에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제 사례를 듣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지되었던 시간 같은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네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으셨더라고요.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MBC, SBS, 특히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세바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의 삶의 이야기도 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함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먼저 좋은나무 성품학교는요. 200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5년에 저는 사실은 이제 유아교육, 또 기독교 교육, 특수교육 이렇게 제가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이렇게 교육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평생 이제 교육으로 대학에서 강화,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저는 늘 마음속에 크리스찬 교수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잘하는 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어서 저는 이제 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 제가 그냥 성교사는 아니지만 성교사 같은 교수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크리스찬 교사들을 모으는 연합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연합회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기도 중에 주셨어요. 내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그게 2005년 1월 7일인데 성품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성품을 왜 고치라 그러시지? 그 성품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내 성품이 뭐가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열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보고 북상하면서 결국은 좋은 성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연구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이건가 보다 이러면서 제가 성품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가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인 거예요. 너희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내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인 것을 알지니라. 그래서 이 사랑, 공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또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시니까 예수님을 연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이 사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교육학적으로 보면 공감인지 능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이렇게 정말 동정이 아닌 정말 진정한 입장받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해하신 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된 거고 그리고 그 공의, 진리 이것은 하나의 분별력인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양심의 기초로 한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청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된 교육, 잘못된 문화로 삐뚤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바로잡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어요. 그것을 좋은 성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2가지 성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한 각광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너무 원장님들이 좋아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유아들을 가르치니까 유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초등, 청소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전 평생에 대한 전 연령을 특성 있게 만드셨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연령에 따른 성품 교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공감인지능력 쪽, 분별력 쪽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나눠서 교육을 분류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공감인지능력 쪽에는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배려, 순정이라는 성품으로 딱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저한테 필요했던 거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을 무조건 추상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육학자이다 보니까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실천 지침, 분명한 교육의 그런 방향이 있어야지만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섯 가지 성품을 골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공감인지능력 편이 됐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르치는 성품에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인내, 정직, 절제, 창의성, 지혜 이런 여섯 가지 등등 여섯 가지 성품으로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이것이 특허받았어요. 한국에서 특허받았고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작권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지금 2005년부터 지금 17년 됐나요? 한국에서는 굉장한 반응이 있었어요. 혹시 지난 17년 동안 가장 효과적인 무슨 사역?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네. 너무 많죠. 처음엔 유치원을 통해서 흘러가서 유치원의 아이들이 변하니까 제주시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아이가 이거 존나 우성품학교 보통 멤버십으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경청이란 하면서 긍정적대도란 이러면서 얘가 너무 바뀌니까 이거 뭐지? 이래서 공무원이 한 2년을 자기 아이들이 크는 걸 보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협회로 연락이 오더니 이걸 제주시 전체에다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우리 애는 유치원에서 배웠, 어린이집에서 배웠는데 정말 놀랍게 바뀌었다. 이것을 애들이, 엄마들이 직장 다녀가지고 집에서 있어서 이렇게 방과후 과정으로 오는 그런 애프터스쿨의 초등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붐이 일어났고요. 좋은 상품 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시하고 그냥 서귀포시하고 MOU를 맺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완전히 그냥 쫙 서귀포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로 들어가서는 정말 그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분당에 있는 무슨 예술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여름방학 때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으셨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사 연수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이 교육부 연수로 뜨니까 이거 뭐 좋은 상품? 행복을 만드는 좋은 상품? 난 행복하지 않는데 이게 그 좋은 상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한 번 듣고 죽을까?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사 연수를 했는데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이 교사 연수 일주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학하고 돌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방학 때 받았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걸 우리 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사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예산이 없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면 워크북도 들어가야 되고 강사도 파견해와도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3이라도 하자. 이래서 이제 고3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상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이제 거긴 예술고등학교니까 이제 사실은 좀 부유한 애들이 뭐 피아노 뭐 성악 뭐 이런 많은 이런 예술을 바이올린 이렇게 아주 레슨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지냈던 아이들이 부모의 서포팅을 많이 잘 받았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그 어떤 한 남자애가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 때문에 아빠는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엄마도 집을 나가버리고 집에는 누나랑 자기가 썰렁하니 딱 둘이 남겨진 상태인데 자존심 때문에 학교에서 말은 못하고 이러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기도 너무 괴로워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는 말도 못하고 레슨을 이제 다 끊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진학도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우울함에 빠져서 정말 얘도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기쁨의 상품을 배운 거예요. 8주 배웠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저희 쪽으로 그 선생님한테로 자기가 처음에는 무슨 좋은 상품 이러니까 뭐야 성인용품이야? 뭐 이러면서 고3이니까 이게 뭐지? 이걸 왜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걸 이걸 왜 배워? 이런 식으로 시큰둥 했었는데 8주 동안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리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지 않기로 했다. 좋은 상품은 나를 살려줬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저희가 막 펑펑 울었죠. 그 아이가요. 끝까지 자야 고등학교 끝나고요. 중앙대학교 성학가로 장학금 받고 갔어요. 근데 걔가 너무 재밌는 게 초등학교 캠프, 좋은 상품 캠프를 하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자신도 하고 네. 그러면서 죽지 마라. 초등학교 애들 캠프였는데 형아는 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있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이 좋은 상품 때문에 나 살았는데 너네들은 앞으로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나처럼 죽지 마라. 죽지 않고 견뎠더니 이런 좋은 날이 있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중앙대학교 성학과 갔다고 음악과 갔다고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일반 학교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제가 일반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문화적 접근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기독교적 관점보다는 크리스찬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끼리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싹 빼고요. 좋은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굿 캐릭터, 그냥 좋은 성품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나갔는데 학교들이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일어났고 저희가 교육부 장관 우수상을 탔어요. 이 프로그램상을 타가지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과서, 인성교과서로 인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 접근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교회들이요. 교회들이 너무 재미있게 세상에서 이렇게 인기 있고 유명해진 것들을 교회가 이렇게 갖고 오면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품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성경이 없잖아요. 제가 일반 학교들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라인을 다시 만들어서 교회는 기독교 교육, 일반 학교는 일반 학교.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이제 컨셉이니까 뭐 정말 EBS, SBS,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 매스컴에 타기 시작했고요. 세바신 물론 또 이제는 성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15분 동안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주까지 이렇게 오도록 그래서 이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툴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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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도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많이 치유가 되고 울고 저희 세미나는 참 많이 울어요. 그래서 항상 세미나 가면은 이런 휴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놓아지면서 치유가 되면 우리가 왜 어른들이 개팍하고 어려운 성품이 되냐면 살아오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자기를 잘 케어해주는 이렇게 좋은 양육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이제 좋은 성품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돌보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마지막 골은 북한 선교를 하나님 제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 그 많은 프레임에 이렇게 눌려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 북한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인평양을 만들어서 좋은 성품 이름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기독교 교육 너무 싫어하고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름도 부르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인성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처럼 좋은 성품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선교를 마지막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꿈이죠. 비전까지.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죠. 미국이 활성화되면 이 미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북한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러 가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는 미주목은 방송 이형숙 박사의 좋은 성품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닮은 좋은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나누는 힐링의 시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께 성품 이노베이션이라는 책 박사님께서 지으신 이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안에 정말 귀한 이야기들이 참 담겨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6월 달에는 경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당한 한 달에 두 번 저를 만나니까 두 번 한 성품 가지고 깊게 달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일이나 또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제 같은 거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담도 그 성품에 따라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형숙 박사님께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미주보금방송 플러스 대표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이형숙 박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goodtreeusa.gmail.com 이고요.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693-1976번 2021-693-1976번을 연락하시면 이형숙 박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궁금한 점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에 대해서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격주로 나오니까 그때는 더 어른들을 위한 컨셉까지 한 번 하는데요. 경청은 정의가 참 중요해요. 저희는 이 정의를 가지고 노래를 와 여러 가지 스토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청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경청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귀담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경청은 안 돼요. 맞아요. 집중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엄마랑 잃어버려서 엄마가 막 찾았을 때 성전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이러는 태도가 사실은 경청인데요. 눈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노래로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청의 노래를 한 번 들어보고 네. 그리고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평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이영수 박사님의 좋은 성품 프로그램 함께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이들이 부른 경청의 정의에 대해서 듣는 새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따라하면 이 경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감정, 행동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피니션은 생각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단은 쳤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잘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모여서 생각으로 저장이 되고 그 기억들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의 시작은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먼저 넣어주는 건데요. 이 생각을 주는 방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정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노래와 동화와 율동과 많은 스토리로 접근하게 하는 거죠. 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이신 이영숙 박사님과 오늘 함께한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시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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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박사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